한번 들어가 봅시다 데이크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 물도 있고 근데 데이크가 많지는 않아요 주차하기가 썩 용이하지는 않아요 여기다가 주차를 해보고 갈 수 있는 차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있네요 주말인데도 사람들이 많지 않네 다들 꼭 풀어봤나 그냥 식동이 있는데 다섯 개 일곱 개 성장 다섯 개 일곱 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4 5 으 으 으 으 으 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